고객한테 컨펌 받고 나중에 생단병에 갔을 때 이렇게 꾹꾹이 우리 제품이 밖에서 보일 때 많이 보일 때 기분이 좋아 손님 올 때도 기쁘고 객실 청소할 때도 깨끗하게 화장을 막는 거고 우리처럼 작은 시절 같은 게 돈이 많지 않지 않게 필요한 말도일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